여기서 총 계약 면적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면적 그러니까 분양 면적이라고 하죠 그거는 바로 주거 전용 면적에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공급 면적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 다시 말해서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움이 조향숙입니다 4월이 벌써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벚꽃이 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광명뉴타운에서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광명뉴타운에서 부동산 키움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개발과 세금 소식이 아닌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광명뉴타운은 광명14구역 그리고 광명15구역 그리고 광명2구역이 현재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끝내고 공급계약서까지 모두 작성한 구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곧 있으면 광명1구역은 이제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에 있는데요 공급계약서를 보시면 우리가 알쏭달쏭하게 생각하는 아파트 계약 면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면적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면적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먼저 면적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할 텐데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평에 대한 내용이 법정 계량 단위 사용 의무화로 2007년도에 제곱미터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 평은 3.3제곱미터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면적이 어떤 면적에 있는지 광명뉴타운 광명2구역의 공급계약서를 예시로 들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문면적에는 주거전용면적 그리고 주거공용면적 그리고 공급, 분양면적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공용면적 그리고 계약면적이 있습니다 우선 전용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주거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이란 각 세대, 독립된 사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실에 대한 면적인데요 현관을 들어가서 거실 그리고 안방, 침실 그리고 주방에 대한 공간을 바로 주거전용면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559타입 그리고 84타입에 대한 그 면적이 바로 주거전용면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주거공용면적이 있습니다 주거공용면적은 바로 각 세대에서 분리된 복도 그리고 또 승강기 그리고 또 계단을 이용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바로 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공급면적은 바로 분양면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각 세에 독립된 사용공간인 주거전용면적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공용면적 그러니까 복도 그리고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바로 공급 분양면적이라고 하죠 또 하나 여기에서 기타공용면적이라고 있는데요 기타공용면적은 바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 그러니까 주차장 그리고 지하층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노인정 관리사무소 같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바로 기타공용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면적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계약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급 분양면적 그 바로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 플러스 그 다음에 주거공용면적을 제가 공급면적으로 말씀드렸죠 거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바로 면적이 총계약면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송달송하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분양면적인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그러니까 내가 현관을 들어가서 내가 사용하는 실사용의 전용면적에다가 주거공용면적으로 계단과 승강기가 해당되는 그 면적을 더한 그 면적이 바로 분양면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총계약면적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면적 그러니까 분양면적이라고 하죠 그거는 바로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에다가 기타공용면적 다시 말해서 이주인들이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 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들에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총면적을 바로 계약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아파트 면적에 대한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5구타입 그리고 8사타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광명 1구역이 조금 있으면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급계약서를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아파트 면적을 한 번 더 떠올리시는 시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부동산 쑥쑥TV 광명 사거리역 키움 부동산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요 이제 봄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가오려고 하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늘 잊지 마시고요 contested by